정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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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어?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아 네 근데 둘이 어떻게 같이 아 주은씨 요 앞에서 같이 타고 왔어요 아 네 이제 예배 준비하러 가시죠 네 그럼 들어가보겠습니다 전도사님 그런데 주은씨 너무 예쁘시지 않아요? 반석형제 반주자님한테 관심 있어요? 어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에 안목의 정역을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주의합시다 반석형제 아멘 cyclone 오디오 의미 뇌 으음 여기 ést 액 이 곡은 베이스가 중요해서 반석씨랑 상의해볼게요 아 그래요 그 상의하고 얘기해주세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야 연애하러 온 거야 어 오빠 어 정연아 그 적응은 잘하고 있어? 어 찬양팀 분들 되게 친절하시더라 반석씨도 되게 잘 챙겨주시고 뭐 반석씨? 너 혹시 반석형제랑 어 두 분 여기서 뭐하세요? 아 저 이만 가볼게요 아 저 이만 가볼게요 아 아 아 아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왜죠? 바래다드린다고 했는데 거절하시더라고요 아 괜히 말했나 봐 반석형제에게 예배신 짝이 있을 거야 기분 내요 아 그리고 오늘 너무 멋있어요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